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챕터 02 기계동력학입니다 자 이 기계동력학은 우리 일반기계기사에서 나오는거지 자 일반기계기사 기계학 시험과목이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그 다음 자 이제 저 쭉 들었습니다 그럼 기계동력학 이거 한과목 남은겁니다 그럼 재료역학에서 제가 강의한대로만 쫙 하고 기출문제 들어가면 20개 중에 14개는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너무 쉽게 쉽게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웬만하면 외우는 양을 적게 그리고 공기업이나 다른 데 시험 봐서 안 물어봅니다 연력학에서 20개 중에 의외로 이게 16개 정도 나옵니다 유체역학이 20개 중에 이게 14개 정도는 제가 한 내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어 저는 이 6개까지 더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이 6개를 더 맞추려면 여기서 4개 맞추려면 16개 하려고 공부한 양의 2배가 들어가요 유체역학은 6배 정도 들어가 6개 더 맞추려면 그럼 우린 여기서 14개 16개 14개 수준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더 높게는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2 여기서 플러스 4 여기서 플러스 2다 그럼 여기서는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이건 10개만 나오면 되는데 유학기기가 유체역학만 열심히 하면 10개 중에 4문제는 유체역학으로 풀어 그럼 유학기호만 조금 외우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 10개 나오자 하고 되는 겁니다 자 10개인데 저는 기계재료 제가 열심히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많이 하셔야 돼 왜? 공기업에서 이 기계재료가 50문제가 나오는데 10개가 나와 기계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합쳐서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와 두 개 내지 두 개 나와 설계가 한 두 개 나오고 기계 설계 여러분들 2차 시험 가서 기계 설계인데 거기서 나와봐야 두 개 그럼 여기서 너무 힘쓰지 말라 이거야 왜? 출제하시는 분도 사회에 나가면 요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매트랩으로 다 풀려 그리고 프로그램 매트랩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매트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고전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기계 동력학이 문제인데 기계 제작법 제가 신경 많이 쓰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열 문제가 나옵니다 열 개 나오는데 여기서 일곱 개는 맞아줘야 됩니다 왜? 기계 동력학이 오우 오브지게 어렵게 나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기계 동력학인데 이 동력학은 크게 구분하면 스테릭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믹스 하면은 동력학이지 이게 보통 기계 계열 기계 계열에서는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 3학년 배우기 전에는 뭐합니까? 스테릭을 합니다 이 스테릭 하는 거는 정력학이라고 그래 그럼 이 정력학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 재료역학 들어가는 거야 이 재료역학이 아니라 우리 3차원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재료역학 메토리알 오브 스트렝스 해가지고 스트렝스 오브 메토리알 해서 재료역학 그럼 정력학 스테릭을 하면 다음에 오 이 정력학이 아주 지겨워 그래서 보통 남학생 같으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갔다가 탁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정력학은 학점이 C야 아 근데 이 스테릭을 모르면 다이나믹은 정말 힘든데 이게 이제 3학년부터 들어가는 거지 와 힘들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 힘든 거를 지금 기사시험에서 하는 건데 이쪽에 기계동력학 열 문제 나오는데 열 문제가 다이나믹스에서 나옵니까 아니야 다이나믹스에서는 동력학에서는 한글로 합시다 동력학에서는 세 개 나와 그럼 일곱 문제 어디서 나옵니까 어 이거 진동에서 나와요 그럼 다이나믹스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가면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나오는데 대개 다이나믹스 강의 한 교수님이 바이브레이션 스테릭 다이나믹 바이브레이션 전부 한 교수님이 하는데 교수 한 분이 아주 깐깐하신 분이에요 깐깐하다는 얘기는 실력도 좋고 학점도 잘 안 줘 그래서 보통 스테릭 하면서 질려버리면 다이나믹스 안 해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안 합니다 왜 선택과목이야 너무 어려워서 안 해 이건 누구만 합니까 대학원 진학할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동력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동력학은 우리 열 개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되냐 하니까 세 개를 잡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 개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거 세 개 해가지고 기계 제작법 일곱 개 기계동력학 세 개 해서 열 개죠 제가 기출문제 풀면은 최소한 최소한 기출문제는 3년 2년 치는 풀어야 돼 2년 치 그러니까 6회분은 봐야 됩니다 6회분 6회분 근데 지금 시험보는 데가 뭐 2030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30년 봅니다 하면 29년 거하고 28년 거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연도를 크게 팍 잡은 거야 그럼 언제 거 나옵니까 2027년 26년 25년 이거 3년치만 보면 돼 그럼 1년 3년치도 필요 없네 2년치만 보라고 최소 2년치는 최소 봐야 붙습니다 그랬더니 저 집에서 혼자 풉니다 그럼 떨어져요 제가 푸는 방식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떨어질 일이 없어 왜 평균 열 개 더 올라가거든 절대로 과목낙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기계동력학이 시험 보는 사람 중에 약 40%가 떨어진 사람의 40%가 기계 제작법 및 기계동력학에서 과목낙재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계 제작법을 제대로 안 했어 기출문제만 외우고 들어가 동력학은 포기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동력학에서 몇 개는 나와야 됩니까 세 개는 나와야 되니까 제가 세 개 이상 나옵니다 어떤 친구는 열 개 중에 아홉 개 맞았다는 친구도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몇 개 세 개는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다이나믹스 하고 나옵니다 동력학이지 자 운동학 해가지고 키노메틱이 나옵니다 자 이 키노메틱 3번은 이거는 동적인 운동 정적인 운동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동력학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엄청나게 공부 잘 하신 분이야 그런 분들은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나 도서춘판 한필에다 질문해 드리면 별도로 별도로 유도를 다시 다 합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나가고 목적이 뭐야 목적이 일반기획이사 1차 합격 그 다음 2차 있죠 2차 2차가 설계실기 설계실기책 아마 대한민국에서 책 중에 내가 만든 책이 제일 얇을 거예요 왜 50점 만점이야 여기서 45점만 나오면 되잖아 아 50점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책 한 1000페이지 1500페이지짜리 공부하세요 그래도 힘들 거야 꼭 조금 해가지고 붙자 이거지 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저희 학교는 캐드 안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안 배우는 학교 무지하게 많아 왜 캐드를 제일 많이 배우는데 어디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 설계 전공 공고 공고 애들은 캐드 엄청나게 합니다 왜 진흥올림픽 나가야 되잖아 진흥올림픽 가서 캐드로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최고 공고 그 다음이 2년제야 그 다음 4년제에서나 캐드로 밥 먹고 살겠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래 피곤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쪽은 캐드는 이것도 잠깐 해야 돼 물론 3D하고 2D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캐드는 오토캐드 오토캐드가 요즘 위기 상황을 느꼈나봐 학생인 경우 수 학생인 경우 등록하면은 프로그램을 5년간 준대 오토캐드 그만큼 이거 이제 안 쓰는 거야 그럼 뭐를 많이 쓰냐 솔리드웍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솔리드웍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2017 이상부터는 괜찮습니다 2016도 괜찮어 2016도 쓸만합니다 이 이상의 버전되는 거를 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아주 편하죠 기회가 왔을 때 얻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설계 실기도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은 붙습니다 한 달 하루 12시간씩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한 달 하루 한 4시간 내지 5시간씩 하면 합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 아주 잠깐 작은 노력을 드리고 합격하면 돼 대신에 수강료 내야 되니까 금전적으로 내면 되겠죠 미리 받아주면 되는 거고 자 키너메틱 정적인 운동입니다 했더니 위치 x입니다 변이 x 델타 x입니다 거리 차 속도 v입니다 속도 가속도 a 와 시간과의 변화만 조사 가속도 와 시간과의 변화 하니깐 엠 도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시간과의 변화만 조사하는 학문이다 자 x 단위 m d x m v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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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각속도 없습니까 각속도 단위 뭐야 라디안 퍼 세크 얘도 정적인 운동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운동은 뭐고는 고려하네 힘 변이 늘어난 거 델타 이런 건 변화 안 합니다 운동역학 운동역학 키네틱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학이 뭐 들어가냐 힘 F와 에너지 E가 들어간 게 키네틱 그다음 정력학 스테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키너메틱과 키네틱을 안 하고 그냥 일로 넘어가 스테릭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업하는 사람이 좋아 안 돼 그러니까 외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정력학은 시그마 F 이코르 제로와 시그마 M 이코르 제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게 스테릭입니다 스테릭하고 다이나믹으로 들어가면 운동학이 되겠지 그래서 동력학, 얘를 움직이는 역학 그래서 이게 뭐야? 다이나믹 S 학문명이니까 다이나믹스 하고 나오는 거지 질점, 파티클, 간체, 리지드 파디, 가요성체 이거를 보는 겁니다 질점, 우리 이런 물건이 와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거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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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모든 힘이나 질량이 한 점에 모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한 점에 모였다고 가정하는데 이걸 파티클 다른 말로 뭐야? 질점 우린 그냥 질점 하면 모든 게 다 모여서 한 점으로 표현한다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무시하고 질량만 고려 물체가 회전운동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치, 이동만 고려한다 강체, 리지드입니다 우리는 강체와 고체, 요거를 구분해야 돼 고체, 소울리드입니다 고체는 뭐고 강체는 뭡니까? 하고 나오는 거지 자 우리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딱 잡아먹고 잡아당겼어 하중, P로 잡아당기고 율로 잡아당기면 여기에 늘어난 길이 델타는 얼마? A2분의 PL입니다 한번 늘어났지 얘는 고체입니다 고체 강체는 뭡니까? 엄청나게 센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넥킹 현상이 일어나 재료역학이니까 여기는 변형이 있어? 없어? 없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그래서 강체, 리지드 바디 힘을 가하여도 변형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는 물체 그러므로 물체의 힘이 작용시 물체의 모양과 크기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운동을 해석할 때 물체의 이치이동과 자체 이동만 고려한다 그 다음 강체와 가요성체 자, 가요성을 뭐라고 그러냐? 플렉시블 자, 플렉시블, 가요성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플렉시블, 가요성체로 들어가는 거는 벨트, 로프, 체인 뭐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동력을 전달시키는 거 이거 가요성체라고 합니다 가요성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동력학에서는 움직이는 게 전부 뭐로 보는 거야? 고체는 아예 안 합니다 고체는 아예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야? 강체만 한다 고체 왜 안 합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딱 놓고 막대기를 돌려 윙 돌리는데 이 막대기가 원심력 받아 안 받아? 받는다고 돼 있지 그럼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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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돈다고 그럼 이거를 해석하세요 이거 다이나믹에서 해야 돼 근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을 뭐라고 해? 리지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돼? 안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저는 이쪽으로 가서 석사, 박사, 연구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거 해야지 근데 저는 R&D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에서는 좋다고 하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들어간 친구들 보면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왜? 개발을 해야 되잖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물체 운동 봅니다 물체 운동에는 무슨 운동? 평면 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밀체 운동에 우리 평면 운동 한번 봅니다 2차원 운동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보자 자, 이렇게 돼서 돌아간다고 쳐 요건 땅이니까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링크 자, 얘도 가요성체입니다 왜 그러냐? 얘가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아, 이거 가요성체가 아니라 간접 전달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따서 전달하는 게 아닌 간접 전달 장치입니다 그때 이 막대기가 윙 돌면서 얘가 조금 효하냐? 고채면 효여 근데 이거 고채야, 리지드야, 리지드, 간체지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이게 가정이 돼야지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런 거를 들었고 여기서 윙 하고 돌리는데 이 가죽도에 의해서 힘이 생겨서 얘가 좀 휘지 않습니까? 가정이 뭐라고? 리지드다 리지드라는 말이 들어가야 변화가 없는 겁니다 리지드, 한국말로 강체 그럼 여기서 움직였는데 얘가 요만큼 왔어 그러면 얘는 요만큼 왔으니까 무슨 운동한 거야? 회전 운동을 한 겁니다 회전 운동 그러면 얘도 여기서 요만큼 왔어 그럼 얘도 무슨 운동했어? 회전 운동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운데 요거 커넥팅 로드야 연결봉 커넥팅 로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얘가 이리 왔는데 이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요 길이 변화는 없지 얘가 이쪽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대로 이송입니다 이송해서 그대로 온 겁니다 와서 그대로 요게 요만큼 회전 그러니까 얘는 회전 운동과 회전 운동과 도하기 그대로 좌우 상하 움직이는 걸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운동에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 용어는 봤어 그럼 이제 운동화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한 거 그냥 집어넣는 거야 우리 X 거리입니다 미터 자 X 해가지고 질점이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위치 변화량이지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벡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 거리 X인데 X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해 그래서 D, D 오바 DX 그럼 요거 속도 V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컨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자 가족도입니다 자 가족도 하니까 요거는 D X를 몇 번 미분한 거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 유치역학에서도 요거 X 요거는 X 도트 요거는 X 투도시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 관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A 크로스 A 곱하기 DS 했다 그러니까 A 크로스 DS 요건 벡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DV 오바 DT 요거 가속도잖아 크로스 DS 한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DS를 했습니다 요것도 다르게 쓰면은 자 A 곱하기 DS 하고 놓으면은 요거 DT 하고 놓으니까 DV에다가 곱하기 DS 나누기 DT가 되겠지 그럼 이 식은 요게 DV니까 DS 나누기 DT니까 V, DV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A, D, S A, D, S 하면 뭐가 돼? 가속도 곱하기 미분 거리 차 주면은 V, DV와 같다 근데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 나오면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우물쭈물해서 풀면 돼 자, 가속도가 상수인 경우에 직선운동 넘어갑니다 V는 V0 플러스 AT 거리 S는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지 1 AT 자승 하는데 요게 한 문제입니다 자, 식 3개를 씁니다 식 3개인데 뭐를 씁니까? V 속도는 V0 플러스 AT 하고 됩니다 여기서 V는 초기 속도입니다 초기 속도 처음 속도지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요게 1점 요게 2점 나중점이다 나중 속도입니다 와, 너무 쉽네 하고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상과 나온 사람도 행정학과 나온 사람도 들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상대나 그런 분들은 물리를 좀 등한시하거나 안 배웠어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 첫 번째 나오는 식이야 두 번째 거리 S 간 길이를 구하는 거야 간 길이는 V0T 플러스 2분지 1 AT 이승 암기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지 1 AT 자승 하면 간 거리 나옵니다 그 다음 V자승 마이너스 V0 자승 하면 요거는 2A의 S가 된다 자, 요렇게 놓고 암기 했더니 밑에 회전운동과 비교하고 나온 거야 그럼 거기다가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거리 S를 미분해서 D, X 오버 D, T 하면은 요거 단위가 모르되 V 다시 얘기해서 X, 도트 D, X X를 두 번 미분합시다 하고 나온 거지 그럼 요거는 단위가 부호가 A 단위 다른 기호 X, 2, 도트 그럼 요거 단위는 미터 요거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요거는 미터 퍼 세크 자승 그렇죠?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기본반에서 자, 그런데 요거는 직선 길이야 근데 얘가 회전해 우리 직선 2차원 운동은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밖에 없잖아 그럼 이건 병진 운동 구하는 거야 차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속도 구하면 돼 그러면 회전 운동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세타 X 대신에 세타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이 D, 세타 오버 D, T 하면 단위는 뭐가 돼?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데 요게 세타 도트로 씁니다 그리고 얘가 오메가 얘를 우리 한국말로 각속도 각속도 우리 외우라고 그랬지 얼마? 60분의 E, 파이의 N 여기서 N 단위는 뭐야? RPM 이거 모릅니다 앞에 기본반 다시 보고 라 고체 역각 다시 해야 돼요 요거 단위는 뭐냐?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합시다 하니까 D, 세타 세타를 두 번 미분하는 겁니다 두 번 미분하면 요거 알파 하고 나오는데 얘가 각 가속도 입니다 그럼 각 가속도 세타의 얼마 투도시입니다 그럼 단위는 뭐로 나오냐 라디안 퍼 세크 이승 그래서 어떤 물건이 회전한다 그럼 무조건 이식입니다 회전한다 그럼 무조건 세타 오메가 알파 직선으로 움직인다 X, V, A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들어가니까 V 대신에 못쓰면 돼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회전하면 이식 나오는 거야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 넣으면 됩니다 그럼 회전한 각도 세타를 구하겠다 하는 거야 그럼 세타가 거리 X인데 여기서 S를 우리 뭐라고 그래서 거리 미터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X가 뭐로 보는 거야 거리 S로 본 겁니다 S 자 요거를 풀자 하고 되는 거지 그럼 세타 구하세요 하니까 우리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지 1의 알파 T 자승 입니다 암기 자 다음에 세타 외워놓고 그 다음이 분이자승 이니까 오메가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자승 2 알파 S 하고 되는 거야 자 지금 요 판 잘 놓고 기억하시고 요게 무조건 2알파 S가 아니라 2알파 S 대신에 모노에대 세타 각도 반드시 암기 하고 우리 세 개만 맞히자고 그래서 요게 한 문제 입니다 그러면 좀 쉽게 나와 쉽게 나오면 요쪽 거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나와 그럼 요쪽 거 나옵니다 요거 무조건 한 문제다 한 문제 입니다 했더니 지면에 도달 시간 하고 나온 거예요 T는 루트 G분의 EH 야 우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 왜 속도 V는 얼마 외우고 있어 루트 E G H 이게 떨어진 거리야 외우고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V는 루트 2G H에서 지면 도달 시간 하니까 거리 S H가 거리 S 거리 이거 H 넣는 거야 그럼 초기 속도는 0으로 처음에 딱 났을 때야 그럼 이거 0이지 이거 H지 그럼 2H 나누기 G에 루트 씌우는 거야 그럼 다시 보면 거리 H 떨어진 거리는 V0T 초기 속도 0 가만히 놨다 다른 말로 자유낙하했다 플러스 2분지 1 Gt자승 중력가속도로 떨어졌을 때 걸어가는 시간은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2H 나누기 G에다가 루트 씌우면 G분의 2H 이런 걸 놓긴 넣었어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V는 루트 2H는 외웠지 어디서 유치역학에서 그냥 막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연습문제 하고 나오는데 푸실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저는 이거 꼭 풀고 싶습니다 그럼 풀어보시고 어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어 근데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 해주시면 도서출판 한필에서 문제 풀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를 주고 수평으로 던질 시 나오면 틀리세요 나오면 틀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문제 이것도 풀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쭉 연습문제 넘어갔더니 문제 많죠 전혀 풀지 마세요 어차피 다이나믹스 동력학에서 몇 개 세 개 여기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로 하나 자 다음에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 섹션 03 1169쪽의 에너지와 운동량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운동량 나가는 것으로 보고 중간 문제는 저를 믿고 풀지 마세요 열 개 중에 몇 개만 맞히면 돼 세 개 동력학도 다 안 해도 됩니다 열 개 중에 열 개 맞겠습니다 그럼 뭐 다 푸셔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기사시험 99점 나오면 1차시험 2차도 아니야 1차시험 두 개 붙은 거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 붙는 거야 65점 에서 70점이 제일 우수한 성적이고 60점 신의 점수라고 그래요 제가 60 61 62 야 이거는 신의 점수야 신의 점수입니다 이래서 붙여 이게 신의 점수인데 이러면 너무 불안하지 이거 한 70 이 정도 나오면 뭐 끄떡없지 그럼 이제 시험 딱 보고 나서 2차시험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7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80점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지 마시고 저를 믿고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운동량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oles 감사합니다.